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동양면 지동리이구요. 멀찌감치 앞에 보이는 호수는 정풍 충주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펜션, 별장, 전원주택 용지로 적합한 665평의 토지를 소개 드릴 거구요. 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마을도로를 150여 미터 정도 사부작사부작 내려가다 보면 2차로가 나오는데요. 좌회전으로 20여분을 주행하면 동양면 소재지, 3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 도심에 닿습니다. 이 도로 아래에 소개 토지가 있는 건데 새 펠지로 구성되어 있구요. 더 내려가기 전에 지적도와 항공사진으로 잠시 설명드리고 갈게요. 새 펠지의 토지가 합쳐진 지형도입니다. 빛돌 빛돌한 것이 좀 생겼죠. 파란선은 마을도로가 되겠구요. 마을도로가 매매대상 토지를 관통하고 있네요. 첫번째 토지, 299평의 보존관리지역 임야입니다. 도로 왼쪽의 면적을 주로하여 도로 건너편까지 뻗어있네요. 두번째 토지, 171평의 보존관리지역 전입니다. 남쪽으로는 마을도로에, 북쪽으로는 2차로에 접혀있구요. 좀 전의 임야가 마을도로를 건너 뻗어있는 부분이 전의 아랫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번째 토지, 195평의 계획관리지역 대지입니다. 대지안에 폐옥상태 건물이 있고, 마을도로 왼쪽을 주면적으로 하여 마을도로 건너서까지 도로를 따라 길쭉하게 뻗어있네요. 그래서 파란색 마을도로를 기준으로 한 새 펠지 토지 전체 지형은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북쪽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중이니까 새 토지 북쪽에 정풍충조우가 위치하는 것이고 토지의 향은 북향이 되겠네요.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는 곳이 299평 면적의 임야이고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지목만 임야일 뿐 거의 토림 상태이죠. 다소 억울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요 도로 부분도 애매 면적에 포함이 되구요. 도로 건너편에 있는 요 무거진 밭의 일정 부분도 임야의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좀 전 설명드린 임야에 붙어서 무거진 밭처럼 보이는 곳이 171평의 전이구요.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보존관리지역이고 남쪽은 마을도로에 북쪽은 2차로에 접해 있네요. 전의 서쪽 경계는 구옥의 동쪽 경계까지겠죠. 좀 전 보신 임야의 위치에서도 그렇고 요 전의 위치에서도 그렇고 청풍 충족의 표는 원없이 잘 보일 듯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총 665평으로 이루어진 세 필지의 토지 중 171평의 전을 보시는 중이신 겁니다. 이제 세 필지 중 한 필지가 남았는데요. 도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폐옥과 자풀이 우거진 곳이 되겠구요. 지목은 대지에 면적은 195평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네요.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으나 요 폐건물이 시작되는 직전까지가 대지의 서쪽 경계일 듯 하구요. 요 도로 부분도 대지의 면적에 포함이 되고 도로의 오른쪽에 접해 2, 3미터의 폭으로 길쭉하게 연결된 부분도 대지에 포함이 됩니다. 새 필지 665평의 매매가는 2억 8천만원인데요. 주인분께서는 당연히 한 몫에 팔기를 원하시지만 필지별 매매도 고려 중이고 대공가격은 평당 45만원입니다. 정풍 충조의 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펜션, 별장, 전원주택 용지를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요 땅 아주 괜찮습니다. 혁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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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